농민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맨품 브랜드인 성주 참회가 사도 참회로 낙인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성주에 사도가 배치되고 나면 우리 성주 국민의 4천억을 조수익을 달하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염려하고 있다. 지금 성주 농민들은 사도 때문에 시대로 말라 죽거나 사도 배치에 한가하거나 죽거나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매일 바르는 성적이다. 죽음도 불쌍한다. 사도 배치 결사반대. 결코 흑고가 아니다. 한눈결이 똘똘 묻혀 사도 배치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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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실수는 비전패 얇은 만들어estion. 한국국토정보공사